왜 go to home 틀려요? 전치사 to는 뭐뭐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학교로 간다 하면 I go to school. 나는 일하러 간다 하면 I go to work. 나는 은행에 간다 하면 I go to the bank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집으로 간다 하면 I go to home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홈이 이미 집으로 해서 어디어디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집을 떠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나게도 이 단어 홈은요. 집으로 해서 방향을 이미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간다 하면 I go to home이 아니라 I go home 하셔야 되고요. 집으로 돌아간다 하면 come back home을 하셔야 됩니다. 어와 더는 무엇이 다를까?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 부정관사 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 한 권의 책은요. 바로 아무 책을 가리킨 겁니다. 특정적인 게 아니라 불특정적인 걸 가리키는 거고요. 정관사 I h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어 해서 그 책 해서 어떤 특정적인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책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와 더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어와 더 말고 먼저 소입교로 씁니다. I have your book. 나는 너의 책을 가지고 있어. 더 특정적인 거죠. 너의 책이니까요. 이럴 땐 어와 덜을 쓰지 않는 겁니다. 소입교육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또한 수량형 용사들 수 있습니다. I have some books. 나는 약간의 책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 some은 몇몇, 약간 이런 뜻이라서 북에 s가 들어갑니다. 또 I have two books에서 나는 책을 두 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권이라는 확실한 수량을 얘기해줬죠. 이럴 때도 역시 북에 s가 들어갑니다. 다 문장에서 some을 써야 할지 any를 써야 할지 헷갈리신다고요? some은 약간 조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y도 약간 조금의 뜻을 가지고 있어 두 개가 같아서 헷갈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some은 문법적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는 문법적으로 부정문과 의무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 가지고 있어 하는 긍정문에는 I have some money 하셔야 하고요. 나는 돈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는 부정문에는 I don't have any money 하셔야 되고요. 너는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니? 하는 의무문에는 Do you have any money? 해서 any를 쓰셔야 합니다.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겉모습이 같습니다. a sleeping car, a sleeping baby 자, 구분하기가 힘들죠? 자, 이것의 키포인트는요. 해석에 있습니다. 머뭇을 위안으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머뭇을 위안으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머뭇을 위안으로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가 됩니다. a sleeping car 잠자는 중인 차가 아니라 잠자기 위한 차니까 동명사가 되고요. a sleeping baby 잠자기 위한 아기가 아니라 잠자는 중인 아기니까 현재 분사가 됩니다. a swimming pool 수영하기 위한 풀장이니까 동명사고요. a swimming boy 수영 중인 소년이 되니까 현재 분사가 됩니다.